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입니다. 제가 오늘 두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 싶은데 두 장르의 대가들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트로트에 살아있는 역사 우리 설운도 씨 그리고 R&B 소울 하면 누구? 김주환! 설운도 김주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갓조안이라고도 쓰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로트계의 취재원, 설운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네, 설운도 씨 오셨고요, 선배님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김주환 씨 오셨고요. 네이먼킴이 아니시냐고 물어보시는데 네이먼킴 되게 많네요. 방송 전에 사실 설운도 선배님께서 이 글씨가 이제 잘 읽을 수 있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굉장히 빠르면서도 또 대충 이렇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운도 형님 좋아요. 운도 형님 좋아요. 운도 미쳐 뭐 그런 이야기 좀. 설운도의 툴 모빨 정도가 운동 이 시간에 행사 띄가지고 페이건 만들고 누가 여기다. 설운도 선배님 브루노마스랑 똑같이. 브루노마스를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설운도 선배님의 본명이 어떻게 되시죠? 영춘이 오빠라고 해요. 이영춘입니다. 네. 영춘권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김지환 씨는 본명이시죠? 사실은 그냥 졸지예요 이름이요. 졸지요? 졸지 킹. 졸지 킹. 졸지 킹입니다. 저기 지금 조지와 영춘이. 조지와 영춘이. 조지와 영춘이. 조지와 영춘이. 영춘이 조지. 나왔고요. 저 영춘 좋았다. 조영춘이.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K-POP이라는 장르가 지금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 주도적인 국가가 되었어요. 이제 이때쯤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장르를 한번 선보일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은 R&B 그리고 트로트 이들을 버무려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 모습까지 열심히 한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나오시니까 일단 한 소절씩 노래라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한다는데 뭐 앉으면서 부를까요? 아니면 뭐 우선 일단 한 소절만 하시고 너무 외롭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네. 곡조가 굉장히 감미롭긴 한데 우리가 첫 시작부터 이렇게 슬픔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방송이 약간 좀 어두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분위기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제가 분위기 업맨이라고 혹시 들어보십시오? 분위기 업맨 분위기 업맨?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자, 우리 다 같죠? 셋, 넷.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찾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